역시 질바이즐 스튜어트는 뭔가 달라도 달라. 여긴 궁궐이네 궁궐이 아주. 오 되게 넓다. 정말 이게 13만 9천 원이에요. 아니 진작 말해주셨어야죠. 저 며칠 전에 사기당했단 말이에요. 거기 강남 지하상가 그 아저씨 나한테 양가죽이라고 해놓고 내장하셨던 그 아저씨 똑똑히 잘 들으세요. 아주 그냥 그 돈 아껴서 떼부자 되세요. 아주 엄청 큰 부자 되시겠네. 어우 열받아. 오 가방 예쁘다. 이거 브랜드가 뭐예요? 이거 컬러는 이거밖에 없어요? 이거 스터드? 이거 안 떨어져요? 떨어지면 AS 되는 거죠? 가죽은 뭐예요? 송각 양인 것 같아요. 맞죠? 이건 왜 두 개 다 여어있지? 얘는 뭐예요? 얘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? 이거 어디서 팔아요? 이거 얼마예요? 또 내 일은 뭐예요? 안 돼요? 어 jakim까지가 다 여어있지? 이렇게 알고 싶었죠? 어... 집시 Bot